와, 뭐 헤어지자고? 알았어, 끝내. 끝내면 되잖아! 더러운 세상을 의지할 때도 없고, 그래, 내가 사라져줄게. 내가 가면 되잖아, 가면! Hey, brother, stop! 뭐야? 귀여워! 그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버리지. 용진, 우리가 왔다. 우리는 용감한 녀석들.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여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사격.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I say 용감한 유세인 녀석들. 용감한 녀석들. 용감한 녀석들.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그렇다면 소울이 지르지 마! 맞히지 마! 용감한 녀석들. 여기 와, 아저씨. 용감한 녀석들. 뭐야? 용감하기엔 뭐가 용감해? 나 지금 가야 되니까 신경쓰봐.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보여주지. 보라.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우리를 들었다. ahoraempl esto. Nbc. 해품딸한 거 인간. dato 너의 까альвин 김수연이랑, Cleveland say. 안 어울려! curios 유 유부녀 Zur 성광 형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KBS 개콘 PD 저번주에 못생겼다고 말했더니 보톡스 맞고 왔다 100% 리얼이야 근데 너 못생겼어 나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나와 결혼할 예비 신부 잘 들어 우리의 결혼식 3월 4일 미루자 사랑하잖아 사랑의 정 와 최고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당신들 너의 고민을 우리에게 우리가 다 해결해주겠어 진짜 해결해줄거에요? 오케이 제 고민은요 사람들이 진짜 저를 싫어해요 특히 여자들이 저를 너무 싫어해요 오케이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남자가 되고 싶은가?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넌 노예 여자친구 길 가다가 어 저구도 이쁘다 이 말은 꼭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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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 기억해 알았어 알았어 또 남자들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기억 안 해요? 쟤는 맨날 가만히만 있잖아 너 너 오케이 돌아 우리 여자들도 기억해 어젯밤에 네가 보낸 문자를 기억해 왜 한 줄만 보냈잖아 돌아간다 했잖아 아크가 빠졌잖아 그럼 나랑 있던 행복한 기억은 없어? 너와 처음 함께 했던 술자리를 기억해 네 그날 넌 개됐잖아 나 앞에 피투자 나 앞에 피투자 내 발로 기어갔지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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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여자들의 기억해 그럼 나도 기억하기만 하면 멋진 남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후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 봐라 귀여운 감안 약자들 그 맥시에서 비교해 지nehmer 이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